코닉세그, 진화된 아저라, RSR 공개. 3대 한정 생산. 고성능 하이퍼카 브랜드 코닉세그가 단 3대만 생산되는 아저라, RSR을 새롭게 발표해 주목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3대의 아저라, RSR은 일본에 있는 3명의 고객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코닉세그는 최근에도 카존 휠을 장착한 아저라, XS나 금박으로 장식한 나라야 등을 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저라, RSR은 동력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트윈터도 50m V8 엔진을 장착해 1160마력에 120kg M 토크 출력을 선보인다. 차량 외부와 내부에는 다량의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경량화를 이루었으며, 엔진 룸과 내부에서도 탄소섬유 마감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아저라, RSR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후방의 리어웅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코닉세그1 이래 톱마운트 시스템으로 장착되었다는 것이다. 아저라, XS에도 사용된 이러한 기술은 엄청난 다운포스와 고효율을 보장한다. 코닉세그의 대표 크리스찬폰 코닉세그는, 이번에 출시되는 RSR은 RS 시리즈를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게 했다. 라고 말하며 포부를 드러냈다. 아저라 RSR의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 소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